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별입니다 이따가 본 공연은 3시 반부터 시작인데 여러분들께서 좀 무료하실까봐 제가 먼저 나와서 노래 몇 곡 불러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인, 저희 처인 구민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고장난 벽시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장난 벽시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ástico 고장난 벽시계에 입증 approximately 별 Mindset인 當然 번역선 구선 STEW 고장난 격식에 멈추는 내 진세에 오는 고장본에 좋다 청춘한 걸 눈에는 없이 멈축하고 있느냐 나를 버리니 사람 보다 니가 더 존재하더라 내 눈이 차가다 돌아가더니 어느새 흘러갈 청춘 고장난 격식에 멈추는 내 진세에 오는 고장본에 고장난 격식에 멈추는 내 진세에 오는 고장본에 고장난 격식에 멈추는 내 진세에 오는 고장난 격식에 멈추는 내 진세에 타이밍 모든 방문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곡으로 신나게 또 메딜리 한 곡 들려드리고 본 공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메딜리 들려드리면서 저는 먼저 이사 드릴게요 후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수준의 너의 길에게 내 가슴이 그들던 적지는 그 가상처럼 맞을 수 없는 고성원으로 분별이 자랐다 감사합니다 사랑에 무슨 약이 나요 그것은 하나가 없는 것이네 그저 니다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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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경재 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임원진분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이렇게 행사 준비하시는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정말로 많은 아티스트분들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있어 주실 거죠?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호별이가 처인구민분들께 이렇게 신나는 메들리 하나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두 분 다 한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람 사법과 경영이 만들어놓은 시도해서 세사람 세사람 사랑을 보지면 지우가 울고 우천에 나를 우천이 내가 오늘 사랑을 지우네 다같이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했나 우는 세상 좋다 저인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인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는 년 꿈이 볼뿌라 사랑을 보았을까 사랑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 이슬베여 아람이 외쳐두나 아람이 외쳐두나 아람이 외쳐두나 하늘하늘 하늘다 아람이 외쳐두나 뭐 그리운 나 사랑해졌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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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운데 이 이 이 이 저 그룹에 내 몸을 실어 동체부터 뛰어붙다 저 바람은 내 맘할까 몽불같은 이내의 심정 사탄님은 아시려나 용이 생활 프로페 화이팅 사랑 사랑 사랑이 정말 좋았네 세월 그 세월이 한 줄도 모르고 돌타던 두 가슴에 그 청을 새기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고 너무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좋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 꿈이에요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신 박수와 함께 감사합니다 사랑 찾지마라 찾지마라 내 가는 길이 맞지마라 그 사랑에 너무 빠져 이별 내가 이별 내가 못했구나 사랑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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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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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늘러 찾지마라 내가 늘러 사랑이라 찾지마라 찾지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호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냥 신나게 누르시고 안녕 안녕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 사랑 상단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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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